이렇게 진행 안 ca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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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어떻게 됐었나. 26. 그럼 오늘부터 여기 이제. 네. 어? 일은 성함이 어떻게 될지? 어? 일은 성함이 어떻게 될지? 한 열 번 말한 것 같아. 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. 어? 오빠 나도 반바지인데 왜? 나는 왜 안 챙겨 드세요? 안 보여서. 됐어. 나 의상 오빠 얘기 안 보여. 이리 와. 오빠서 줄게. 이리 와봐. 이미 늦었어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6시야. 어? 진짜? 어떻게 되세요? 26시야. 어? 진짜요? 되게 도망치는 것 같아요. 어머. 비교되겠어.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시고. 시작된 거야. 여자들의 대화가 시작됐다. 모자 쎈 거 안 보이세요, 저 지금? 저 지금 자신이 없어서 모자 썼어요, 지금. 웃으면 안 돼. 아, 근데 여기 오셔서. 네. 여기서 이상형 물어보시지 않았어요?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? 아, 이거 뭐야? 물어봤어요. 아, 이거 라이벌 생기면 짜증나요. 아, 이거 라이벌 생기면 짜증나요. 아, 잘 웃는 남자? 잘 웃는 남자? 약간 매모적인 거랑 성격적인 거는. 저 약간 귀여운, 귀여운 상? 아, 진짜? 저 약간 귀여운, 귀여운 상? 아, 진짜? 여기 귀여운, 한귀염 여기 있으시잖아요. 한귀염. 한귀염. 야, 안 귀여운데? 뭐야, 견제하는 거야? 맞지? 견제하는 거지? 아, 너무 웃겨. 너무 귀여워, 어떡해? 눈에 허니 다 보이네, 진짜. 너무 귀여워. 아, 너무 웃겨. 제 말 놓는 게 좋아요, 아니면. 저요? 친구랑은, 연식 친구랑은 그냥 말 편하게 하는 게 좋고. 또 언니, 뭐, 나이 많았으면 저는 좀 천천히 놓을게요. 제가, 또 돼요. 아니요. 맹희슬 씨의 합류로 드디어 총 10명의 남녀댄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썸스틸. 활란하게 지낸다는 거야. 앞으로 이들의 썸스토리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?